이스...못스타이... 어... 뭐... 간단한 조비게임인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아케이드 형식을 어... 아케이드처럼 해도 될걸? 어...그렇게 안만들고 어...그냥 맵에 어...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 흐흐흫 예 횡스크롤 방식으로 해도 될걸? 그냥 맵에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의 게임이죠 예...뭐... 뭐... 100번 말이 필요한거야? 진짜 보면 되지? 아...이거...컴...이거... 키보드로 해야되있어 SPID 2 어...이상한일이구... 여기서 할부 이.. 마을은... 죽었나 즉으로 소흡 12시다 어.... 주변을 좀 불러와야겠어요 이건 조목질이야 아니 저건 어 좀비다 멋져 좀비가 멋진데 래프트 마우스로 막건지래요 주먹으로 좀비 머리를 달려요 어 계속 오는데 계속 좀비가 없는데요 이곳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지 뭐라는데 모너킹 어 게이트의 유닛이라는데 어 그냥 가드라고 불러달래 야 이 좀비들부터 탈출해야겠네 이름이 잭이래요 자 시작건을 이용해서 종두를 죽여달래 캐릭터가 큰 흔적거려 레프트 시프트 아 오케이 큰 흔적 큰 흔적 걷기 아유 아유 큰 흔적 큰 흔적 아유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이고 아파 자 총을 얻었어요 무조건 사건에 어 레이저 포인터 기가 달렸어요 저거 어 저거 먹어야겠다 자 다섯 마리 다 죽였어요 응 잘했대 다음은 뭐 가래요 자 갈게 폴리스테이션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뭐 도와달라는 것 같죠 자 계속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보기로 사인용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멀티게임이에요 자 뒤적뒤적 아야 이게 사건이 더블 배럴의 사건이라 어우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어 뭐 있다 아무도 없나요 전형적이고 어 먼저 세상이 끝났고 넌 알아야 돼 그걸 요즘은 정말 믿기 힘든 야 뭐야 믿기 사람을 믿기 힘들지 어우 나도 반가워 어 오랜만에 뵙는군 충분히 길지 않아 쟤 이 지옥을 어 뭐 이 지옥이 어떻게 된건지 뭐 뭐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게 이 지옥을 이 지옥을 빠져나가고 싶다는 건가 ㅋㅋㅋ 이 지옥을 빠져나가고 싶다 뭐 danced 나를 못믿는건 아닌데 원래 아는사람데 아이 오지마 지씨 어 잠시만 어 뒤적뒤적 어? 뭐 뭔 총인가? 무슨 총같은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자꾸 패드 빼버려야지 씨 패드에서 자꾸 진동이 와 근데 이거 패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키가 자꾸 한군데만 봐서 이거있나? 어 아이 왜이렇게 오지마 나 저거 잠깐 뒤져봐야 한단말이야 자 뒤져봐 아유씨 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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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알 야 여기서 너무 몰려와가지고 애들이 야 아이씨 자자자 햄버거 햄버거 저 패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패드가 움직이는걸로 움직여지는데 조종이 안돼요 자 뒤져요 일단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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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칠까? 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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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망가 저 이 퓨시가 지금 목적지야 이 퓨시 진짜 이거? 이거? 여길 통과해야겠는데 뭐 통과 못시켜주네 좀비를 좀 죽여준거에요 열 마리 좀비를 죽여주 저 좀비를 죽여 죽여줘야 된다고? 뭘 뭘 찾아야 된다는건가? 됐다 됐다 됐군요 좀비를 열 마리 죽여주는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열심히 먹었네요 스나이퍼? 이건 뭐야? 스나이퍼 설마 스나이퍼총을 가지고 시작하나? 아 그건 아닌데? 저기 사람이다 쟤네들 쟤네들 손봐 손이 쟤 따라오는거봐 쟤네들 오오오오 저게 먹었구나 아무튼 야 오지마 오지마 자식아 자 먹을거 자 총알 먹고 오오오오 레벨어 뭔지 모르겠지만 레벨어 그랬어요 야 레벨어 보니까 주변에를 싹 찍히는데? 야 야 저 말이 맞네 문어 야 오지마 오지마 어 총알이다 아이 나 저거 먹어야되는데 좀 맞더라도 자 왜 저걸 먹어야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뒤집어봐나 뭔가 있으면 어 뭐야 패트 모아서 치면은 그냥 한방에 해요 아이고 그냥 치면 안되지 빨리 와 야구야 야구 자아 으어 고맙다 으쩌 아휴 세문밖에 없네 세문밖에 없네 어 저거 뭐야 자 뒤져요 에너지턴 메가 헬스 으아 야 이거 이게 파워 파워랑 쎈데 근접해야되서 자 총으로 바꿔 비빈님 어서오세요 어 라이터 뭐라는거야 어 퀘스트 서치 오브젝트 투 파인드 더 라이터 라이터를 찾으라고? 자 어 에너지턴 지금 먹어도 상관없는데 자 이걸 이거 되게 많은데 뭔가 뭐 찾을게 많나봐요 퀘스트 트렁크는 아무것도 없나데 자 총알 자 이거에요 라이터 어 라이터 한 방에 찾았어요 좋아좋아좋아좋아 와 이 문어같은 좀비들 아이씨 아이씨 지나가게 좀 냅둬아 아잇! 아잇! 아잇잇잇잇잇잇 한발밖에 없어구나 두베잇만! 아유야 아유 왜 이렇게 많아 아유 진짜 미치겠네 무한리전같으니라고 문어같은 놈들 AK님 어서오세요 아잇잇잇 아잇잇잇 자 뭐 모르겠지만 예 가면 되겠죠? 어 진짜 스나이퍼 아뇨 가본적 없어요 권총은 쏴봤어요 근데 저는 권총 그 다음에 어 SMG라고 하나요? SMG 계열은 아닌데 그 그 K1이 있어요 아 K 그거 쏴보고 K2 쏴보고 그 다음에 K5 그 그 MZ50 그 MZ50 같은거 있어요 기관총 기관 총 그것도 쏴보고 군대에 싸웠어요 군대에 싸웠어요 군대에 싸웠어요 군대에 싸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뭐지 13발이요 20발 중에 권총은 10발 중에 몇발 맞췄는데 몇발 못 맞췄는데 3발인가 1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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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지 그치 뭐 당연히 뭐 브릿지가 부서졌겠지 저건 뭐야 10발 아 그래요? 그 K5 그 분해조리하는거 배우면서 총도 쏘거든요 권총도 그렇고 자 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메가헬스 저거 두개가 되나꼬? 야 샷건을 가까이서 맞았는데 오오 뭐야 좋아 아 흠 뭐 뭐라고 하지만 예 뭐 절대 못알아듣고 그냥 저기를 열심히 죽이면서 앞으로 가면 되겠죠? 저기 준비가 너무 많은데 자 모래잡기 여기의 기본은 모래잡기인거 같애 애들이 오오 오오 야하 총알 고마워 자 안 돼? 아 그래도 어느정도 안 나오나봐 많이 줄였네? 자 이거 이거 속도 업그레이드일거에요 그죠? 야 경험치를 많이.. 경험치를 주는거구나 암.. 암호.. 암.. 암호.. 암들? 스페이스댄지? 스페이스댄지? 아아아아 뭔가.. 기술을 얻었는데 저게 스페이스댄이 나가나봐요 계속 쓸 수 있는건 아니고? 주변에는 좀비 다 죽는 기술인거 같은데? 또 먹어야지 저 돈으로 뭘 살수 있을거 같은데? 어? 어 저 이쪽으로 하는게 아닌데? 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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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죽나다.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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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여기 막혀있어요 이 좀비를 모두 상대하다가는 끝도 없을꺼.. 뭐라구요.. 뭔지 모르지만.. 자 헬스.. 아 헬스..를 주는데 저게.. 꽉차있으면은 경험실로 준군요 아 10명 죽이래 좀비 자 나와 빨개님 왔어 오세요 일로와 자 우리 한방에 가자 일랄랄랄랄랄랄랄랄랄 모든 좀비는 나에게 모여라 어어어어어 길을 잘못 뚫었어요 야 야 야 야 몰이 잘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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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과는 이런 맛 좋아 가자 아 기관총같은거 안 놔두고 나오겠죠? 자 스나이퍼 졸음 잠시만 젠장 쇼장 으 흠 어 뭐뭐야 샤워이라고 해머찍기 헬런 자자자 스피드 먹고요 열 마리 죽이라는거 아니야? 아니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아 저 뭐라고 했는데? 빨간 단어로는 봐야되거든요? 그 소리에 뭐 어떻게 대네를 죽여야되는거 같은데 오오오오 경찰차속에 그 대네를 뭔가 머리에 뭐 붙어있어 어 에너지대 어 에너지 여기도 일단 야먹을게 포스님 왔어보세요 야 이거 다 된거 아니야? 여런 마리야? 아이 뭐야 사이렌 울려 어어 그렇지 어 타냥 받고요 안녕하세요 오오오 정 IV 조언을 자 먹어먹어먹어먹어 저게 메가월드 헬스구나 자 자 도망 도망 지금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거 같죠? 스나이퍼 간단하게 즐기기 되게 재밌을거 같은데 역시 간단한 좀비게임 오우 얘네들 장비를 차고있어요 뒤에서 빨리 움직인다음에 패전은 느리네 다행히 패전이 느려요 짜자자 불탄 좀비 자 마구 따라오는데 일단 일단 도망가 자 숙고 오우 너무 느리다 오우 당신 여전히 죽지않았군요 어 브릿지가 파괴되었어요 다리가 파괴되었어요 어 어 그 좀비들 죽여달래 이 주변의 좀비를 푹 죽여달래요 오오오오오오오 네 총알 안나오나? 총알안나오나나나는데? 야 이게 바로 땡땡이 어이구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 으으으으으으으으잉 Elizabeth 얜 뭐야? 화난준비? 화난준비라는거 아닌가요? 어 얘는 뭐요뭐야 어 모고 oxygen 없어지네요 얘네들은 에너지가 많네 빠르고요 총받고 어, 스틸 알라이브 나 이 단어만 보면은 왜이렇게 포털이 생각나지? 어... 자, 이제 튜토리오는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우리의 베이스래요 어... 어... 어, 프리... 뭐야 이거? 어... 체인지... 유어... 프리펀드... 어, 모르겠다... 자, 일단 레벨업부터 하죠 어, 일단 생명... 지... 잠깐만, 생명지 말고 이속... 이속... 오케이... 야... 근데 또 뭐 해야돼? 아,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구나 레시피... 어... 뭘... 만... 뭘... 찾아달라는데?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뭔가 만들 수 있대요? 이거 생각보다... 어, 간단한 게임이 아닌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레시피 어... 웨폰 레시피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거 보면은... 어, 작업... 어, 일단... 저거 가보죠 일단 가... 일단 가보죠 일단 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요 어? 이거 뭐야? 문워킹으로 가는데? 베이스가 있다는 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가? 그죠? 베이스가 있다는 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야 상자 같은게 쏘면은 뭐 뭔가 되나봐요? 어 룻 드랍 킬 불 뭔진 모르겠지만 불 붙은 좀비를 죽여야 되나봐요? 좀비가 불 붙은 애들 죽여야 되나봐 어 그러네 이리 와봐 불 좀 붙어라 그쵸 그쵸 옆에도 붙고 자 자 많이와 많이 붙어 옆에 있으면 다 붙나와 불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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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옆에 있으면 다 붙어 5마리 불 붙은 좀비 30마리 아휴 자 총알을 안주는데? 얘들아 많이 와봐 아휴 그쵸 와 와 와 너무 많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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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갈 수가 없지 됐어 뭐 뭔가 뭔가 어? 뭐야 뭘 했어야 되나봐 하나 더 얻어갈까? 뭔지 모르지만 많은 마.. 뭐 많아서 나쁘진 않겠죠? 자자 불 앞 많이 붙어라 어 방퇴? 어 버프도 적들이 죽고 죽는걸로 먹을 수 있네 완전 아케이드 게임이세요 진짜 예전에 오락세일 쌓였던 아니 이건 뭐지? 뭐가 있는데? 자 오케 파이어우드 아아 스나이프 하고싶은데? 스나이프 가자 여기는 좀비가 이제 없나보구나 이 동네는 이제 좀비가 없나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네 아 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여기 아 하나씩 알려주는구나 자 파이어우드 뭔가를 합.. 뭐 합혀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나봐요 자 이거랑 라이터랑 이거랑 하면 뭔가 라이터랑 그 그거랑 하면 뭔가 나갔는데요 웹홈 메이드 파이어 토.. 토치 회불 아 그래서 뒤적뒤적하면 뭔가 나오는구나 파이어 토치 여기 홀다운 라이트 어.. 마우스 버튼 레프트 마.. 마우스 버튼 뭐 그런가봐요 저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아 아 아 이거 불.. 이거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자 뭔지 모르겠지만 또 뭔가를 해오래요 전혀 스토리를 모르고 하고 있어요 대충 대충 내가 만들면 얘가 어.. 쇼핑하러 나왔는데 아니 쇼핑은 좀 그런가 어쨌든 세상에 좀비천지가 된거야 뭔진 모르지만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 아 옛날 마을? 옛날 자기가 살던 마을? 그래 그걸로 하면 좋겠다 얘가 옛날 마을 살던 마을에 어 도착을 했는데 다 좀비투성인거야 그래서 얘 친구를 찾아보니 어 쟤가 있던거죠 그래서 쟤를 탈출시키는 방법? 뭐 그걸 찾..찾고 그래서 쟤를 구워주고 일단 그럼 어디서 나 근데 저거 어디고 갔냐 제대로 가고 있는거 같나? 대충 그렇다고 쳐요 아니 스토리는 모르겠고 대충 그렇다고 쳐요 어 이 쪽으로 가야 근데 아따 말 많아요 열다섯마리 죽여달래 자 자 야 자 불 붙어라 불 붙어라 야 불 어떻게 붙어? 자 불 붙었다 불 붙었다 자 자 자 불 붙어 불 붙어도 죽이는거구나 야 불 붙어 불 붙어 불 붙어 아유 불 잘 붙는다 아유 랄랄랄라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이 죽고 있어요 어허 이거 엄청 엄청 이제 떼고 다니고 있어 어어 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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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 에너지 자 에너지 에너지 자 레비로 자 에너지 들어 아 이거 크랙해서 죽여야되잖아 이걸로 열다섯마리 죽여야되나 오오케 어 빨리 빨리 빨리뭐아 좋아 이게 바로 빛에 검 담아오죠 빛에 박망이라는 건데 좀비를 이 수술을 안하는거야 이 용성을 알까 모르겠네 요 세운 사운드는 먼저오세요 야아 이름 재밌으신데? 노사운드 자아 오오 한마리만 더 죽이면 되요 자아 자아 아이씨 총 바꿔 자 어디로 가야되지? 총이 더 쎄었나? 똑같은거 같은데 자 여기 다리가 있어 어 총이다 총알만 먹자 어 총 아이 전화? 야 전화 받아도 되는데? 전화 어떻게 받아 아이 전화 어떻게 받아 혹시가 뭐지? 아이씨 리로드 액션보트 피스트 쥐 어 캐릭터 바꾸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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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유 먹을때 자꾸 떨어져 먹으러와야 되잖아 어 좋아좋아좋아 여기에 어..뭐할거있나? 어?뭐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자자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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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갈수있나? 못가져 어 쟤네들 저기 이 좀비들 다 빠지면 다 저렇게 들려나? 불붙추기 아이 불붙추기 재미들였어 아이 이러면 안되네 으아 좋아좋아 진짜 못구요 여기서 지금 나는거 같은데 아이템 휴대폰을 얻었어요? 흐앗 흐앗 아 죄송합니다 어어 자자자자자 자자 에너지 에너지 자 등등등등등 자 벗고 쓰읍 저..어 그래요? 진짜 뭐였나? 일부러 막 내보네요 아 좀 더가 어어 어어 원샷 빨간색일때는 원샷이구나 쓰읍 잠시만요 정적대로 정적댓 아 정적댓 자 실드 정적댓